위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7개 광역시에서 이런 사전투표 결과를 2%로 진구로 만들어놨으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나온 겁니다. 지금도 이런 선관위는 투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제 이야기는 그냥 저는 아주 쿨합니다. 쿨하다는 이야기는 딴 거 이야기할 거고 맥살 잡고 뭡니까? 네가 올리 네가 올리 그런 이야기할 거 없고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할 거 없고 유튜브들이 돈벌이 하겠어요? 발악을 하고 있다. 이준석이처럼 그렇게 떠들 필요 없고 데이터를 보면 돼. 우리 만날 필요도 없고 토론할 필요도 없고 얼굴 맞대고 은성 높일 필요도 없고 고소고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선거 데이터만 보면 돼. 누구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선거 데이터만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나온다고. 우리는 다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을 존중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여러분 상부 대통령 선거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보별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련회 공식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얼마나 쑤셔 넣고 얼마나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보지 마시고 왼쪽을 절반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이름 구해서 얼마나 표를 조작했는지 이 표 하나로 다 드러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재명한테는 사전투표 득표를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플러스 13.5 플러스 11.4 플러스 10.5 평균값이 11%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제조 제작한 겁니다. 우리는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기를 친 겁니다. 우리는 조작을 한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컴퓨터 게임을 한 거지. 여러분 사기를 친 거지. 여러분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전투표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 나옵니까? 이 왼쪽 거. 구별. 사전투표 득표를 얼마나 집어넣게 여러분들 평균값 11%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9.9%가 나오는 겁니다. 심상정은 마이너스 0.4%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왼쪽만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스위쳐 넣고 표를 빼앗아 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국군의 난리를 행사할 때 열병식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2아 전문가가 중앙선거할련회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 정확하게 뭡니까? 표가 이동한 관계식을 찾아냅니다. 그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기지 않고 표를 뭡니까? 더하지 않는 원래 상태로 환원을 시켜 가지고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를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바로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나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값은 0에서 3%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평균값 마이너스 0.6% 윤석열 국힘당 여러분들 평균값 플러스 1% 정의당 심상정 여러분들 평균값 0.2% 이게 정상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료 하나 이 자료 하나가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 아니면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에 실시됐던 6번 정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어떤 전산 프로그램에 얘가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만들어내는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이걸 뭡니까 공병호하고 민경욱이 하고 황교안 여러분들 고발한다가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경찰이 왜 무혐의 처리했겠습니까 검찰이 왜 무혐의 처리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검찰 자료에는 다 이 자료들이 다 청부가 됐습니다. 4.15 총선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했는지가 다 여러분들 로데이터가 다 청부됐기 때문에 검사도 다 봤을 겁니다. 이런데도 뭡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기소를 해달라고 세 사람을 재정신청을 여러분들 넣은 겁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완용이는 나라가 골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나라가 뭡니까 한참 발전하는데 부정선거를 이렇게 공적기관이 이렇게 실시한 겁니다.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뭡니까 이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냐고요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는 여러분들 결과가 이렇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이게 총득표 순회 선관위 발표자와 추정치 한 번 보시죠. 이 기존 득표율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 결과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특별시에서 총 투표율을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가 50% 이재명 후보가 45% 5%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가 조작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 투표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환원시켜서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하고 당일 투표 득표수를 합쳐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총 투표율에서 55%를 차지했고 이재명 후보는 40%를 차지했습니다. 5% 격차가 난 것이 아니라 15% 격차가 난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선관위 발표는 윤석열 후보가 31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101만 7천 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만 100만 표 이상 차이를 낸 겁니다. 윤석열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득표율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5%밖에 차이를 못 냈다. 윤석열이 이기긴 했는데 그러나 수정 사전 투표 득표수를 다 교정해가지고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하니까 15% 격차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짧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딱 정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서울 전체 총득표율 조작률 서울시에서 선거에 참가한 사람의 총수가 650만 명입니다. 650만 명의 5.28%를 윤석열 후보가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0.31%를 빼앗겼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후보는 두 개를 합친 5.59%를 더해준 겁니다. 총 이동한 표수는 3구 대통령 서울광역특별시에서 여러분들 참여한 650만 명의 11.19%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650만 곱하기 0.1119%만큼 다시 이야기하면 36만 3699표 곱하기 2만큼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표가 그들 잠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해석합니다.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특별시에서 31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이 사전투표 조작수를 모두 다 수정 보완한 끝에 추정을 해보니까 101만 7814표로 바로 윤석열 후보가 대성을 거둔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딱 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참여한 총 득표 투표에 선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 숫자의 650만 명의 11.19% 표를 절반은 더하고 절반은 띄앉는 식으로 그렇게 표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딱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여러분들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총 득표율 기준으로 이재명이 승리합니다. 중랑, 성북, 강북, 푸른색입니다.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관악구에서 모두 다 누가 승리했다? 이재명이 승리했다. 붉은색은 총 투표 기준으로 윤석열이 승리한 지구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 다 윤석열이 사전투표도 승리를 합니다. 교차 투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록색을 한 것은 좀 건수한 차이로 국힘당이 이긴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따르면 이재명은 서울특별시 총투표에서 294만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258만 표밖에 얻지 못했고 윤석열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325만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359만 9천 표를 얻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서울 지역 3구 대통령 선거에 총특별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관위는 5%로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에 따르면 15%의 격차로 윤석열이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에서도 압승한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윤석열 후보가 31만 표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31만 표 격차가 난 것이 아니고 101만 7천 표 차이로 서울특별시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이러면 아시겠죠. 3구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결과가 전산 결과가 24만 무슨 7천 표인가 차이가 났습니다. 0.73% 서울특별시만 하더라도 100만 표 이상 차이를 낸 겁니다. 누가 윤석열이 할 사람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은 다 그냥 레토릭 수사를 씁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유튜브는 돈벌이의 혈안이 돼 가지고 광문한 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따위 이야기는 전혀 이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만나서 어떻게 부정선거에 이러면 토론 주제가 됩니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데이죠 저는 젊은 날 숫자로 트레이닝을 받고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맞서가서 무슨 토론을 하거나 무슨 악다구리를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자인 선거데이터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인지한 선거데이터를 이런 제야전문가의 분석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냥 숫자로 말하라는 겁니다. 숫자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딴 거 말고 딴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선관위는 5% 윤석열이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해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나 추정해보니까 15% 앞장섰더라. 선관위는 31만 표 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 추정해보니까 101만 표 차이 났더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들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왼쪽을 만들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오른쪽처럼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선관이 발표한 거하고 그냥 추정치고 이렇게 다른데 당신들이 표를 얼마만큼 빼앗아 갔는지 이게 다 나오잖아. 총투표 선거에 참여하면 650만 명의 11.19%를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이동시키는 게 다 나왔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자 숫자로 그냥 숫자로 말하는 거지 숫자는 여러분들 감정도 없고 숫자는 봐주는 것도 없고 숫자는 거짓말하는 것도 없으니까 숫자로 보니까 선관위가 5%밖에 윤석열이 못 이겼다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15% 차이 나는데 31만 표 차이 났다고 선관위 공식표를 발표했는데 당신들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분석해보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다 일어나가 표를 입고 빼앗아 이동시키는 게 다 나오고 그걸 다 털어가지고 원위치 딱 시키니까 뭐죠 101만 표 차이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배추닙 사전투표지를 만드는 것처럼 쑥 넣었다면 쑥 나오고 쑥 넣었다면 쑥 나오고 그렇게 설명할 거냐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라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여러분들 이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이거는 조갑제가 아니라 정구제가 아니라 무슨 뭐 하랍지가 나오더라도 뭡니까 숫자라는 것은 봐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I am here 내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죠 광주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광주 광역시 사전투표 득표가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났는지 선관위는 여러분들 여기가 400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400만 표가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선관위는 45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7만 표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86%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12%를 득표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80%를 득표했고 윤석열이 16%를 득표했다 사전투표에서 꽤 많이 득표한 거죠 그래서 구해보니까 사전투표만 기줍니다 당일투표 아니고요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선거에 참가한 사람이 58만 9천 약 60만 정도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44%가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 60만의 4.68% 표를 빼앗고 심상정은 0.54%를 빼앗고 그래서 이재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표수가 3만 757표가 됩니다 그게 5.22%입니다 총표 이동한 수는 3만 757표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광주 광역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48만 5천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입했지만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37만 6천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더라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